날씨가 얼마나 춘다. 여기 모자하고 머리 쪽에 고드름이 열렸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래도 바람이 안 부니까 하나도 안 춰요. 이렇게 고드름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푸른짱입니다. 오늘 브레이크릭에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타러 왔습니다. 오늘 정말 춰습니다. 지금 현재 영하 30도입니다. 제가 완전 모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모자를 두 겹으로 겹쳤었고, 안에 4목 있고, 영하 30도, 최고면도는 거의 한 40도. 바람은 안 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춥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타보겠습니다. 크로스컨트리 매주 화요일 타는 날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춥진 않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런지 주차장에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영하 30도인데요. 저렇게 걷다보면 땀이 납니다. 땀이. 정말 춥습니다. 근데 열심히 걷다보면 땀이 납니다. 편집합시다. 동영상이요. 이거 이거 편집 없이 나가. 아 영어 30도에 운동하니 좋구만요 그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경치는 끝내줘다 끝내줘다 날씨는 추운데 이 맛에 크로스컨치를 하는거지 나 여기 처음이야 형님들 나 처음이라고 여기 좋은데 경치도 좋고 저기 뭐 여기가 해가 나서 얼음이죠 저기 건너편에 프레어리도 보이고 그게 프레어리야 다 같이 있는거 우측에 있는게 아마 무스마운틴 같고 아 좋네 뭐 이렇게 뭐 영어 30도에 집에 있으면 뭐해 나와가지고 이렇게 운동하고 별로 춥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는 바람쾌가 있네 아니 바람쾌가 들어야지 와 그래 지금 오이게 시원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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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차장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별로 안 춘 줄 알았는데 이게 다홍일 때는 경하 30사라 엄청 춥습니다. 말도 못하게 춥습니다. 이게 눈 주위도 뭐... 와... 여기 말이 안나옵니다. 이만하니 아픕니다. 아파. 에리엄. 잘... 마무리했습니다. 주차장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을 겁니다. 라면, 베트남 국수하고... 아빠, 진짜 파하고... 아빠, 진짜 파하고... 얘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하면 되지? 그게 숙주지? 응. 아... 30도다. 베트남 국수를 끓여먹습니다. 숙주까지 다 왔습니다. 와... 30도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두꺼워. 기가 막히다. 자, 맛은 어떠신가? 오, 이처 뷰... 뷰티풀? 오케이. 유